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 부동산 진섭 바빠 입니다. 오늘 제가 용문면 덕촌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짧게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곳은 말씀드린대로 용문면 덕촌리이고 지금 단지 거의 끝자락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지금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총 2필지입니다. 도로까지 3필지인데 2필지 전용면적이 186평 정도 되고 여기는 용도구역이 계획관리지역이랑 일부 보정관리지역이 좀 혼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필지 앞쪽으로 이제 단지 내 6m 이상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 토지의 매력이 뭐냐면 일단은 지금 오늘 날이 좀 흐린데 지금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산세조망권이 굉장히 좋은 그런 토지입니다. 그리고 토지 자체가 아주 조용하고 편안한 입지의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지대가 이제 높다랗게 위치해서 전면으로 바라보는 산세조망이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이 토지 이제 장점 무엇보다도 가격입니다. 전용면적 186평에 도로지분 별도로 있는데 도로지분은 제가 나중에 편집 때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토지가 지금 평당 50입니다. 50은 주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그런 토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한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문면 덕촌리 186평 도로지분 별도고 평당 50에 나온 금매물입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라든지 기반시설 일부 통목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허가사항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바빠였습니다.